추석 연휴 기간 서북권과 동북권의 관광수요 격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은천과 여수 등 동북권은 추석 연휴 기간 수은천만 정원박람회장 등의 112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고, 여수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. 하지만 목포와 신안 등 서북권은 목포시 22만여 명, 신안군 1만 7천여 명에 그쳐 동북권과 서북권의 관광수요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